저의 특징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 놀랍게도 PT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거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제가 킥복싱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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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지 예 바로 다음 세트 3초 3초 좀 더 좀 더 좀 더 아니야 아니야 또 차례 10초 아 저 차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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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형한테 종종 스파링 상대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에 자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때릴 수 있을지 한번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어 저 약간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번 운동 배워보면서 과연 이게 제 취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언제 와 나 덥다 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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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컨셉이었어요 저희? 그래요? 맞다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갖고 있다 들었다 맞습니다 행복을 좀 찾았나? 니가 날 죽였어 이스포츠는 저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 찾으러 왔는데요 가원 씨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네? 저요? 그냥 뭐 행복한 거? 행복한 거 웃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웃으면 행복 아니죠 웃어서 그렇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네요 아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오드 씨는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행복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 그렇죠 가원 씨 샌드백 쳐본 적 있어요 샌드백 뭐 간단하게 사실 진짜 저희 집에 샌드백이 있었거든요 오 아니 물론 그냥 그냥 쳤던 거지 제가 키기 좀 좋아요 키기 오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따잇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봤어요? 괜찮지? 괜찮니? 너 좀 배웠는데? 아픈 게 맞아요? 이거 때리면 아니 이 오른쪽 게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프지? 이게 상급적인 거 같아 오늘 폼 나오는데? 저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유식 좀 반복하고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아 여기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본 스텝 연습을 포함해서 체력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 다 종량 보고 한번 서주실까요? 네 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우 어깨가 태평양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뒤로 한 발짝으로 그렇죠 그 다음 양 발가락을 둘 다 두시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먹 가볍게 쥐어서 광대에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 왼손이 오른손보다 한 주먹 두 개 정도 앞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렇죠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그렇죠 점핑 스텝 해보실 거예요 위아래로 가볍게 1분만 뛰어주시면 돼요 1분만 뛰어주시면 돼요 1분만 날 거예요 자 갈게요 1분 자 시작 1분밖에 안 될 거예요 건일이 형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건일이 형이 너무 웃겨 스텝이 뭔가 신기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데 뭐 자 오케이 그만 자 이거를 앞으로 세 번 더 하시면 돼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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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산소 다 땡긴다 이번에는 스텝에 펀치까지 같이 갈 거예요 자 갈게요 준비 준비 자 갈게요 시작 자 자 자 자 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어 어 어 어 어 어 꼬였어요? 이게 아니 이동적이 꼬인다고? 이거 팔만 뻗으면 되는 건데 오케이 그만 방금까진 핫셉으로 갔죠 자 이번엔 푸시업으로 갑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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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시작 Sebastian possibility 벌레 좋았어요 으오, 맛있다 진짜 Europa 자 오케이 그만 숨을래 숨을래 엉덩이 때려 엉덩이 때려 오 맛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기본 동작 마무리는 스트레이트까지 나갈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 행복해 마지막 자 갈게요 마지막 준비 시작 왜 저래 정상이 없어요 여기 에잇 모르겠어 빌런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다 들어와 자 오케이 그만 자 방금 한 걸로 이제 체력운동은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몸풀기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매달려서 세 분이 가위바위보해서 한 번은 부전승을 할 거고 자 부전승 멤버 한번 불러볼까요? 가원아 봐주는 거 없다 자 가위바위보 집 가고 싶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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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뭐야 이거? 5 잠시만 잠시만 계속 트위스트! 버텼어! 버텼어! 이리 와, 이리 와 자, 여기 퇴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부전승 멤버랑 바로 이 채널을 가도록 할게요 너 왜 올라갔냐? 나, 내가 왜 여기 올라갔을까 그냥 떨어질 걸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매달려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자꾸 포지션을 높게 유지? 어, 선선 나겠다 어, 선선 나겠다 어, 선선 나겠다 나이스! 우리 승부 형 지금 올라갔어 어, 조심조심조심 얼굴 조심 얼굴 조심 얼굴 조심 얼굴 조심 간지럽어, 간지럽혀 발가락 걸어 간지럽혀 하하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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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퐁 포기하시죠 형님 퐁 오! 아, 왜? 하하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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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 자, 가위바위보 으아! 됐다! 아! 됐어! 아! 됐어! 잠깐만, 나 좀 살려줘 바위바위보, 바위보 오! 나 이제 집중이 내려와 자, 몸풀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몸풀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와, 힘들어 워밍업이었구나 나 진짜 잘했어, 나 진짜 행복해 이제 힘든 거는 정말로 다 끝났고요 자, 이번엔 더킹이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잽, 스트레이트 같은 직선 공격들을 피하는 동작인데 부산해서 상대방이 원투를 들어왔어요 하나, 둘, 자, 그럼 상대방도 원투를 때리겠죠? 자, 그대로 스쿼트 일어났다가 반대쪽으로 런지 이제 글러브를 끼고 파트너를 잡아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밖에 안 써? 이게? 이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 아니 오, 도망가고 싶은데? 아... 어, 킹마다! 저거 좀 봤어... 저거 좀 봤어... 뭐지? 자, 이제 2인 1조로 파트너로 잡고 방금 했던 원, 투, 덕행을 연습을 해볼 건데 여기 두 분이서 파트너를 잡고요 모두 무너지 빠른데? 빠른데? 빠빠 시작 어, 이제 졌는데?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제가 이걸 한 분씩 잡아드릴 거예요 목표 하면 당연히 맞겠죠? 자, 한 분씩 오시고요 자, 천천히 자세히 잡으시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입니다 자, 준비 시작! 원, 투!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어,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 아프진 않은데?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 자, 못 피하면 맞는 겁니다 투에도 맞는 거예요 자, 원, 투! 시작! 하나, 둘 앉았다가 하나, 둘 앉았다가 자, 마지막이에요 자, 최대한 빠르게 준비 시작! 예! 예! 오! 하나, 둘, 셋, 넷 아, 어렵다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자, 갈게요 갈게요, 시작! 원, 투, 셋, 넷 원, 투, 셋, 넷 와! 빠른데요, 형? 오! 자, 갈게요 자, 마지막! 자, 시작! 하나, 둘, 넷 으야! 오케이! 하나, 둘, 넷! 으야! 으야! 아깝다 아, 원래 피해도 되는 거구나 나 그냥 순순히 막고 있었는데 아, 이게 얼굴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피하는 거였구나 아,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하나, 둘, 하나 빨리 하세요 와우 이제 격투기는 상대방을 때리고 피하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동체실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동체실업 훈련할 때 쓰는 탭볼이라는 건데 와우 네 이제 스파링하기 전에 스파링하기 전에 이걸로 또 이제 부전승을 할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주먹으로 하나, 둘, 셋 어라? 어라? 저는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머리 이거 맞아? 맞다, 2% 예능이었지 흥영쌤 흥영쌤 이거 괜찮아요? 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둘, 셋, 넷, 다 나이스 나이스 일곱 여덟 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킹콩이다, 킹콩이다 쳐단, 쳐단, 쳐단 자, 지금 오우, 잘 치시네 자, 기록 10초 31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초 31 준비하시고요 시작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오우, 오우 오우 4초 만에 끝났어요 4초 만에 끝났어요 우와 4초 만에 끝났어요 오, 진짜 4초 만에 끝났어요 4초 만에 끝났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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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보이지가 않아 자, 갈게요, 시작!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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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나왔나요? 3, 2초 3, 2초 나왔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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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희룡 꼴등 꼴등 그래서 이제 두전승으로 이제 하나씩 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손 좀 쳐줘야 될까요? 선배 제 한계는 어디까지죠? 너의 한계는 아직이야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가훈아 아프니까 청춘이야 형 가훈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행복은 바로 행복은 바로 행복은 바로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있어 그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야, 뭐 좀 해봐 하 빨리 아, 힘이 없어 갈 중에는 트위트 시작 6, 2, 3 총 2, 2, 3 1, 2, 3 2, 2 2, 3 1, 2 2, 3 1, 2, 3, 4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저비 형 주먹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킥까지, 킥까지 발 써도 되는 거야? 킥복싱이잖아, 지금 아, 그렇네 오, 컷자가 오, 컷자가 자, 드로워만에 박자 드로워만에 박자 오, 미쳐 자, 마지막 10초 자, 잼만 치고 있어요 자, 잼만, 잼만 치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만 후, 판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정 여러분은 자, 준비하시고 자, 갈게요 시작 예스 자, 소리 어, 팝! 어, 팝! 어, 팝!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번 피해보자 오, 다 맞아 다 맞았어, 다 맞아 들어 하나, 미안하다 괜찮아 오 힘들구나 우와 너무 힘든데? 3분 경과 마지막 30초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10초 넘기만 싸우지 10초 넘기만 싸우지 10초 더 가자 한 번 더 10초 더 힘줘 힘들어 마지막 5초 그만 진짜 힘든 거구나 진짜 힘든 거구나 마지막 승부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자는 그만! 어? 다 맞았어 다 맞잖아 자 마지막 승자는 자 세! 고생하셨습니다 퇴력 진짜 좋다 진짜 힘드네 이거 감수 자 우리 행복을 찾아 떠난 우리 강화온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승자에겐 이 챔피언 벨트를 수요하겠습니다 아 안돼 잠깐만 가만히 있는데 있어 봐 앙 윈 앙 윈 앙 윈 자 니낼 황 행복은 여기 있는 거야 사실 운동은 행복이긴 한데 운동하는 과정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거는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두 분 고생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했다 이번에는 포도 시흘에서 앞돌아도 할까요? 자, 가훈이 행복을 쳐야 해서 하나, 둘, 셋 락돔, 공! 자, 그럼 이제 가훈 씨 행복 찾기 3탄 하러 갈게요 안 돼! 행복해져